나이가 60대를 넘어서고 70대에 들어서면 살면서 많은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모두 내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겠지만 많은 책 속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70대에 접어들며 가장 많이 하는 후회의 10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한다. 나이가 들면서 후회가 되는 10가지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고맙고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지 못한 것.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지역적인 특색에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 지역이 있다고들 한다. 그런데 한국 남자들도 물론 특히 유럽의 터키와 같은 일부 나라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한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고마움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지내면서 그 사람한테 항상 표현을 해주고 싶었던 사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지내왔던 것에 대해서 많이들 후회한다고 한다. 두 번째 남자와 여자라는 각각의 울타리에 얽매어서 남녀를 구분짓고 살아왔던 것. 남자는 남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여자는 여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남자이기 때문에 저거는 할 수 없다. 여자만 하는 일이다. 이런 구분을 너무 많이 짓고 살아온 게 후회가 된다고 한다. 세 번째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10대 20대 때는 친구들과 열심히 살면서 놀기도 하고 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매를 가꾸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삶의 방법이 있었다. 그런데 30대 이후에 40대에 접어들고 많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에 쫓기고 일상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어느덧 50대 60대가 지나갔다. 그러면서 내가 챙기지 못한 나만의 건강. 나중에 60, 70대가 되면 많이 후회한다고 한다. 네 번째, 나와의 악연을 남겨두고 인생을 보내온 것. 사실 살면서 인연 속에서 악연으로 남는 경우가 있다. 처음엔 인연인 줄 알고 살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끊지 못하는 악연으로 남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악연을 남겨두고 노년을 접어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남아두고 있다고 한다. 그냥 두고서 우리가 노년을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악연을 끊던가 아니면 풀어야 되던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종류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어떻게든 악연은 남겨두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다. 다섯 번째, 인생을 살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온 것. 막상 다음 날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1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된 후에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고 지나고 보면 기억에도 남지 않은 일들인데 왜 그 당시에는 그토록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았는지 사실 그렇다고 해서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항상 매일같이 매일 시간마다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살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70대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얘기하는 것 같다.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고 빠르게 걱정을 내려놓았어야지 좋았지 않았을까. 그 많은 걱정들 쌓이고 쌓이고 쌓여봐야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아마 그 소리가 아닐까 싶다. 생각을 조금만 하면서 내려놓는 방법 그리고 고민에 있어서 큰 고민거리가 아닐 때에는 별거 아니라고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천을 해볼까 한다. 여섯 번째 사회성의 일반적인 가치 기준에 나 자신을 너무 얽매여서 살았다는 것.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 경쟁력에 있어서 뒤처지기 싫고 또 경쟁력에 있어서 살아남아야지만 우리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인생. 그런데 막상 60, 70대가 되면 부질없었던 일들. 왜 그토록 우리 자신을 혹사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남들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막상 지나 놓고 보면 별거 아니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일곱 번째 부부가 함께할 취미를 만들지 못한 것. 60, 70대가 되면서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같이 있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상고 기댈 수 있지만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줄 게 없다는 생각을 갖는 부부. 그런데 50, 60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성이 천천히 접어들게 됐을 때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적인 후회라고 한다. 사실 부부가 할 수 있는 취미라는 게 생각해보면 적을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많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한다. 남자가 왜 뜨개질을 해? 여자가 왜 이런 스포츠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사실 많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라도 운동이든 일반적인 취미활동이든 또 요즘 같은 미디어가 발전된 세상일수록 영상을 보면서 직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에 취미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그 나이가 되면 부부가 공통적으로 아기자기하게 남은 일생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취미를 못 만든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그 중에 한 반려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더 많은 후회를 한다고 한다. 여덟 번째 부모한테 잘하지 못한 것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노년의 입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상태에서 부모의 입장을 100% 이해를 한다고 한다. 살아나가면서 젊을 때에는 부모의 입장을 모르고 부모의 잔소리로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는 우리가 가장으로서 우리가 이 집의 엄마로서 지내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제일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족을 이끌어간다. 그런데 막상 60, 70대가 되고 보면 그 전에 오랜 시간 동안에 부모가 우리한테 지적하고 교육시키고 훈계시키고 리드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전 세계 사람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왜 그 말씀하셨구나. 옛 어른들이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러한 일들로 규제를 시켰는지를 알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부모의 말을 좀 더 들을 걸 하는 후회가 굉장히 많다고 한다. 아홉 번째, 돈을 모아두지 못한 것. 대부분 은퇴 계획을 삼기도 하고 보험과 각종 펀드, 그 다음에 은퇴 자금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금들의 종류로 저축을 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쓰면 쓸수록 모자른 게 돈이다. 있으면 더 쓰고 싶은 게 돈이고, 최근에는 전 세계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도 조건은 좋은데 모자란 부분은 돈이다.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기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자식들한테 돈을 손을 벌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안 맞는 관계도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고 한다. 열 번째, 자식들과의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던 것.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인 경우에는 교육을 1순위로 생각한다. 정말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성공을 하고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을 하고 직장생활이라도 인류회사로 들어가면 성공을 한다는 지름길의 열쇠에 우리들은 잣대를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되는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많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이 성장을 하고 사회성을 갖출 때 부모와 생기는 괴리감과 대화의 단절로 오는 관계에 있어서 허무함을 정말 많이 느낀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60대, 70대가 느끼는 후회되는 일들은 이와 같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한 가지라도 나한테 결부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